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영어교육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현재 학교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은 학교 영어교육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일찍 그러니까 저때자마자 바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조기 교육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조기교육보다 더 나쁜 영어교육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언어 능력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유치원 설명회에 가보면 강사분들이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영어유치원을 다녀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결정적인 시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힘들다. 그리고 나중에 10배, 20배 노력을 해서 영어를 배워도 조기교육을 통해 영어를 공부한 아이들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해서 영어유치원에 등록하게 만들죠. 분명히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결정적인 만큼 절대로 이 시기에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배워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한국어를 먼저 공부해야지 영어를 먼저 공부해서는 안됩니다. 정신심리학의 창시자인 지구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이 0세에서 5세 사이에 형성되고 이 시기에 겪은 경험과 인식이 평생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구강기, 항문기, 낭근기, 잠복기 등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기간에 아이들의 욕구가 변화하고 이러한 욕구가 결핍되거나 과다 충족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상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기의 경우 아이들이 입술, 혀, 잇몸과 같은 구강주의의 자극으로부터 쾌감을 느끼는 시기로 보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무언가를 빨고 씹고 깨무는 행동이 쾌감을 가져다주는 주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구강주의의 자극이 왔을 때 긴장이 해소되고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극이 결핍되거나 과잉 충족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을 느낄 때 폭음, 폭식, 흡연 또는 손톱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구강을 통한 강박적 행동 특성을 보이기 쉽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신장애들도 거의 대부분 이 시기의 욕구의 결핍 또는 과잉 충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정신심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0세에서 5세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생후 1개월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돌잡이 때 뭘 집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3살, 4살 때의 기억도 가물가물하다가 5살 때쯤부터 어렴풋하게 기억들이 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기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기를 의미없게 여기기가 쉬운데 사실 굳이 프로이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는 인간의 향후 성장 발달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시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2012년 EBS 수능특강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벨 수상자인 2명의 신경과학자 Thorsten Weasel과 내빛 휴벌은 고양이와 원숭이들이 태어난 직후 첫 몇 개월 동안 그들의 한쪽 눈을 가리는 실험을 합니다. 이 시기 동안 한쪽 눈을 가렸다가 몇 달이 지난 후에 가렸던 눈을 다시 드러냈을 때 그 가렸던 눈이 기능상 실명상태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기능상 실명상태가 무슨 말이냐면 눈 그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후 몇 개월 동안의 결정적인 시기에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각피질로 이어지는 연결회로가 너무 적어져서 가렸던 눈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제대로 해석되어 뇌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기능들은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몇 달 동안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실명이 된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출생 직후 몇 달 동안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아기들의 눈이 멀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력뿐만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시기는 분명히 존재해요. 인간의 언어 중추는 대략 생후 1세부터 5세 사이에 활성화가 되는데 이 시기에 인간이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사실상 이후에 언어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늑대소년 또는 늑대소녀라고 알려진 야생아들입니다. 야생아란 어떤 원인에 의해 출생 직후 인간사회에서 격리된 환경에서 자란 소년소녀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야생아들은 사람의 보살핌, 사랑, 사회행동, 필수적으로 사람의 언어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야생아들이 나중에 인간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많은 교육자들과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 아이들을 사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사회화가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yes나 no 정도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들이 배운 언어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1세에서 5세까지의 시기가 바로 사람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상 언어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시기에 언어를 쉽게 배울까요? 우리가 흔히 한국어는 쉬운데 영어는 어렵다고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는 한국어를 굉장히 쉽게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모든 아기들은 이 시기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언어를 공부합니다.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죠. 좀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0세에서 5세까지의 기억을 가지지 못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에는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기억력은 언어를 배운 이후에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아기들은 보통 2만 번 정도의 연습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라는 단어 하나를 익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결코 짧은 것도 아니고 아기들이 결코 편하고 쉽게 언어를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법과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진 언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국어를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예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단 하나의 언어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유아 시절의 여러 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언어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하고 결과적으로 학습한 언어들 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울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모든 언어가 똑같은 문장 구조와 똑같은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외국어라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어만 외우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의 직업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아니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와 같은 아주 단순한 표현들조차 한국어와 영어는 매우 큰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가령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를 다시 예로 들자면 이 블로그는 어떤 일본 분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짓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다음은 이분이 강연 요청을 받고 사전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장으로 갔을 때의 에피소드인데요. 안내 직원분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잠시 고민하다가 걸어서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어떻게라는 말은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여기 어떻게 왔느냐라는 질문은 여기 어떤 방법으로 왔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걸어서 왔는데요? 또는 버스 타고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죠.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을 대단히 어색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와플로츠 히어가 한국어로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너 여기 뭐가 좋았니가 아니죠?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데려왔습니까? 즉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의 영어식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데려왔습니까?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한국어로 이렇게 말한다면 대단히 이상하고 어색한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표현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어떤 언어든지 불합리하고 애매모어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영어가 논리중심의 언어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영어에도 이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문법들이나 표현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전 강의에서 영단어들의 구성이나 발음이 정말 엉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어든 영어든 이러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을 유아 시절에 모구어를 배울 때 아이들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시기의 언어라는 것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불합리하든 비눌리적이든 어색하든 스펀니처럼 모두 빨아들여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모구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적어도 중학생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구어와 외국어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면 당장 어색한 외국어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연습을 해본다면 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아들이나 유치원 수준의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언어들 사이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어색한 표현들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5살짜리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따라서 두 언어를 모두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외국의 어떤 국제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차피 국제학교에서는 영어와 모구어를 둘 다 배워야 하니까 유아 시절부터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가르쳤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두 언어를 모두 다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모구어를 먼저 철저히 익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니까 이전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2011년 10월 3일 세계일보의 실링 신문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영어 조기교육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시기가서는 모구어를 배운 상황에만 적용되는 이론이다. 외국어 학습에 적용해 효과를 봤다는 학문적 증거가 없다. 우리나라는 영어를 모구어로 사용하거나 제2언어로 사용하는 나라와는 달리 영어를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런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녀의 영어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면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이 되기 쉽다. 우리나라와 같은 영어 환경에서는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모구어의 습득, 이해력의 발달,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양 등이 갖춰졌을 때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영어 교육은 조기교육이 아니라 적기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전에 복거일이라는 시인이 영어 공용화론, 즉 아예 한국어를 쓰지 말고 영어를 국어로 교육하자고 하는 대단히 괴약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반대를 하신 분이 바로 안정유 교수님이십니다. 안정유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영자신문인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타임즈에서 기자생활을 하셨고 150권의 책을 번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음만 오지 않는다 등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시는 소설가이십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 초빈교수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영어 공용화론을 주장한 복거일이라는 분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라요. 이 두 분의 대담이 2007년 4월 24일 경향신문에 실렸는데요. 이 대담에서도 안정유 교수님은 조기교육도 반대입니다. 모국어 언어책위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영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국어 체계를 확실히 세운 다음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영어조기교육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영어조기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중고등학생 중에서 영어 공부를 정말 싫어하고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영어유치원을 다녔던 학생인 경우가 있어요. 영어유치원을 다녔는데 왜 영어를 잘 못하느냐 하면 어떤 학생은 말하기를 영어유치원에서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억지로 다니게 하니까 울면서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막 엉엉 울면서 영단어들을 암기했었대요. 이 기억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어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영어유치원을 다녀서 영어를 잘하게 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통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비율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을 때 영어를 잘하게 되거나 또는 못하게 될 비율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영어만 못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학생들 중에는 간혹 한국어 구사도 다소 어눌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아이들에게 영어 조기교육을 시키기에는 그로 인한 위험부담 역시 너무나 크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애초에 한국어를 공부시키지 않고 영어부터 가르친대요. 예전에 어떤 어머님과 상담을 하는데 주변에 아는 어떤 엄마는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서 생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한국어로 다시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한국어는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한국어는 배우고 싶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전의 강의들에 설명했다시피 한국어가 외국어로 공부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언어예요.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Third Age에 따르면 영어권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세상에서 네번째로 어려운 언어라고 합니다. 1위는 아랍어, 2위는 중국어, 3위는 일본어 순이에요.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동양의 언어들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외국어로 공부하기에 한국어가 쉬우냐 아니면 영어가 쉬우냐라고 물어본다면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이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어나 한국어나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영어가 외국어로 공부하기에는 더 쉬워요. 우리가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어를 쉽게 배웠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는 쉽게 배운 것 같은데 왜 영어는 이렇게 어려울까?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죠.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영어만큼은 이상하게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한국어도 결코 쉽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자칭 영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예전에 영어 출판사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즘 영어 관련 서적 출판계의 키워드는 쉽다, 빠르다, 재미있다 이 세 가지래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영어 교육 시장을 보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배울 수 없어요. 가치 없는 것들 중에는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가령 도박 같은 거 말이에요. 고속 배우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밤새도록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하지만 도박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해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영어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지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각 언어들이 차이점을 가지는 것은 한국어 사용자들과 영어 사용자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 사용자들의 생각이 보여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뇌의 서로 다른 부위를 사용해서 각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어를 서로 바꾸어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변화하기도 한다고 해요. 샤를만유데즈가 말했듯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두 번째 영혼을 가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는지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서로 다른 문명들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 몇 천 개 암기하고 문법상 수십 개 암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더불어 한국어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어 조기 교육이 틀린 것이고 기존의 영어 방법이 옳다면 왜 한국인들은 영어를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것일까? 옆집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는데 우리 아이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의문들을 가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봐야죠. 영어 조기 교육이 있기 전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나요? 학부모님들이 영어 조기 교육의 선전에 쉽게 빠지는 것은 어쩌면 한국인 특유의 조급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어 조기 교육은 나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한 방법보다는 기존의 공부 방식으로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의 선례를 따라야죠. 저 역시 영어 조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았던 영어 단어라고는 Apple, Ant, Airplane 이 정도였어요. 엄마가 사준 기초 영어첡에 있던 단어들인데 A에서 B로 넘어가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사실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은 이런 기초적인 영단어들과 발음법 정도예요. 파닉스 정도만 익혀서 중학교에 올라가도 수업진도 따라간다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중고등 학생들이 독해를 하면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들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의고사 독해에 미국이나 영국의 지명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시피나 델라웨어 또는 아이다오 같은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학생들이 이게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이런 것조차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독해하다가 이게 뭘 가르치는 말인지를 몰라서 시강 잡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50개 주 이름을 달달 암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대단히 비효율적이에요. 학생들은 스트레스만 받아요. 이런 점들을 보면 학생들이 평소에 얼마나 책을 안 읽는지 알 수 있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독해 지문에 자주 등장한 인물들 중에 하나가 마크 트웨인인데 요즘 이 이름을 아는 학생들이 극히들 물어요. 학생들한테 톰소의 모음이나 허클베리핀의 모음 안 읽어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 들어본다거나 이름만 들어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학생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책을 많이 안 읽어본다는 얘기예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의 서적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미권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로마 시대의 이야기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한 번쯤 플루타크 영전과 같은 기초 서적들을 미리 읽어보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것은 독해의 배경 지식을 아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독해력 자체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이 유치원 초등학생 시절에 책을 많이 읽어봐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니까 애들이 책을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학생들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독해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영어 독해력이 아니라 한국어 독해력 말이에요. 한국어로 된 문장도 제대로 독해가 안되는데 무슨 영어 독해력을 따지나요? 한국은 문맥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들 중에 하나지만 실질문 문맥률은 OECD 최고예요. 실질문 문맥률이 뭐냐면 가나다라를 가나다라로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자면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인터넷에서 실질문 문맥률로 검색하시면 이와 관련한 많은 기사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어 독해 능력조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영어 독해력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기왕 책 읽는 거 영어 원서를 읽으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돼요. 아이들에게 먼저 책 읽는 즐거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영어 원서로 돌리게 될 거예요. 60이 넘어서 시작해도 영어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한국어로 된 책을 많이 읽고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죠.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영어 공부와 관련한 다른 주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